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린 딸내미가 큰 사고를 쳐 가지고 초대형사고죠 그래가지고 지금 뒤로 희뜩 넘어가 버린 그런 참 안타까운 아줌마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우리 착하디 착한 고이 딸내미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분명 그 양아치 같은 놈이 내 딸을 물들인 거야 원제 고3 올라가는 딸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딸내미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동안 두 남매를 키우면서 사고란 사고는 첫째인 아들만 잔뜩 쳤고 둘째이자 막내인 우리 딸은 늘 조용조용 오히려 지가 더 어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빠가 너무 한심하고 더 이해가 안된다며 부모인 남편과 저를 다독여주고 그랬던 착한 녀석입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사춘기 조차 모르게 지나갈 정도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거기다 애기도 많아가지고 정말 낳을 때부터 쭉 이쁜 집만 골라 하던 그 정도로 착하디 착한 아이예요 솔직히 큰 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과 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라는 말을 바로 이 아이를 보며 끼우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2차 성징은 진작에 끝났지만 그래도 제 눈에 만큼은 늘 어린아이로 느껴지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최근 말도 안되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연초부터 심란해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제 속에다 직접 불을 지펴도 진짜 이정도는 아니겠지 싶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즉 이제 고3 올라가는 녀석이고 이번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학생인데 고1때부터 교제를 하던 남친의 아이를 가졌대요 아직 병원을 안가봐서 주술까지는 모르고 테스트기로만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테스트를 한지도 이미 3주가 지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건요 저는 그동안 딸내미한테 남친이 있었다는 거 진짜 전혀 몰랐고요 그런 만큼 고1때부터 2년 넘게 교제를 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적전이 큰 충격인데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제 진짜 속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그 아이의 엄마를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울면서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이의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뭐 특기로 어릴 때 집을 나가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마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 가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안된다면 그 대신 아빠라도 좀 만날 수 없냐 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인지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대답을 회피합니다 결국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사자인 니 남친이라도 엄마가 좀 만나봐야겠다 라고 하니까 얘가요 엄마가 걔를 만나서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할만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등등등 이렇게 소리치길래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뭔 말을 하긴 뭔 말을 해 너랑 걔 데리고 병원에 갈거다 병원에 이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우리 딸이 그냥 눈이 확 돌아가지고 엄마인 저한테 바락바락 소리치고 대듭니다 자기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울 생각이 전혀 없대요 만약 아이를 지우게 되면 분명 헤어지게 될 거라며 그렇게 되면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는데 여하튼 그래요 평소 지 오빠가 혼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빠 상미가 불같다는 걸 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엄마인 저한테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한 걸로 보였지만 이렇듯 대화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저도 감당이 안되고 멘탈이 다 무너져서 그냥 아이 아빠한테도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잠겨있던 방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워 다짜고짜 뺨을 후려쳤고 이후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당장 병원에 가자고 소리치더니 힘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걸 그걸 저랑 첫째가 겨우 말리긴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딸아이가 집 밖으로 도망을 쳤고 벌써 이틀째 안 들어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연락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내미 남친이라는 애가 저희 아들도 잘 아는 학교 후배였는데 쌩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해요 딸이 말했던 그대로 가정사도 매우 안 좋고 도대체 이 아이의 주변 어른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얘가 학교 근처 투룸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집은 소위 논다는 양아치 날라리 그런 아이들의 아지트 개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뭐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도 그곳에서 종종 놀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 동생이랑 사귀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아주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 아빠가 없을 때 저한테만 한 얘기인데요 아마 지 동생이 그 집에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가가지고 데려올까? 이렇게 물어오는데 저도 지금 당장 생각이 정리되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잠시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갔다가 더 큰 사고가 터지고 또 반항심이 생겨서 또 가출할까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순하기만 했던 우리 딸내미가 도대체 언제 부모 몰래 저런 질 나쁜 아이랑 엮이고 또 이렇게 임신까지 했는지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너무 속상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손찍음을 한 거고 속이 상해서 그런 건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초상치 분위기에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러다가는 정말로 누구 하나 죽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좋을까요? 늘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여기며 키운 딸내미인데 이 슬픔 그리고 이 배신감 도무지 감당이 안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저런 질 나쁜 아이와 엮였다 라니 어이가 없네 저기요 님내미도 밖에서 똑같은 생양아치인데 그냥 니들 가족들만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뭔 소리에요? 2번 님딸!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요? 모르긴 해도 학교에서 유명한 생양아치였을 겁니다 댓글 그렇지 딸도 양아치니까 그런 애랑 어울리는 거지 쓴이 딸은 순진무공한 가련한 소녀가 아니에요 2번 이거 인정해요 저도 고3인데요 양아치들은 지들과 똑같은 양아치랑만 사귀지 평범한 애들이랑 사귀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3번 저기요 쓴이 님마아이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교 많고 오빠에 비해 착해 보였던 것 뿐이죠 정말로 착하다면 양아치랑 놀고 있겠냐고요 여하튼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텐데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막막하긴 합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특히 임신을 했다는 사실보다 낙태를 하면 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어우 진짜 최악이다 4번 아니 지금 이렇게 고민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서 하루빨리 애를 찾아가지고 지우는 거 합의 보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요 딸내미 혼자 절대 감당 못합니다 이거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개념도 없는 어린 애들인데 그러니까 얼른 어른이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해요 5번 아들이랑 둘이서만 살짝 찾아가세요 남편은 안됩니다 만약 남편 데려가면 진짜 죽돼요 또 그 남자애를 만나면 절대 화내지 말고 덤덤하게 행동하세요 거기서 막 소리치고 다그치고 하면 이것도 진짜 큰일 나죠 그리고 딸아이한테는 아빠도 놀라서 그러셨대 지금 많이 미안해 하신다 너 홀몸도 아니니까 일단 엄마랑 집에 가자 입갖 하느라 힘들텐데 제대로 먹어야지 이러면서 최대한 좋게 달래고 구슬려 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우선은 애를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제일 급합니다 만약 난리를 차가지고 또 가출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아이까지 낳아서 3명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집에 오면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너 혹시 담배 피웠냐 술 마셨냐 무슨 약 먹은 거 있냐 등등등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했다 그러면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보내주고 어른이 되면 준비를 제대로 해서 그때 건강한 아이를 가져 나아라 라고 설득을 해보세요 또 남자애랑 헤어지는 게 무섭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현실을 얘기해주세요 고딩 때 애 아빠가 돼가지고 육아에 돈에 시달리는 데다가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너 같으면 그거 살겠냐 아이를 남자 묶어두는 수단으로 여기지 마라 다른 애들은 대학생 때 풋풋하게 사랑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너는 뭐야 늘 돈에 쪼들리면서 24시간 육아만 하고 살 거냐 그러다가 자기 엄마처럼 못 살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가버리면 그러면 너랑 애만 둘이 남게 되는데 정량 그런 꼴이 너한테 안 생길 것 같아? 라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댓글 참 좋은 글이긴 한데 특히 조용히 구슬러 데려오는 거 말이죠 화 안내고 근데요 그런 걸로 들어차먹을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애였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 자체가 안 생겼겠죠 6번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빨리 찾아가지고 수술부터 시켜요 만약 반항을 하면 그냥 두들기 패서라도 병원에 끌고 가야지 뭔데 어 진짜 뭐 할머니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뭐요 대댓글 할머니가 아니라 늦둥이로 호적에 올리겠죠 7번 지금 여기 이렇게 글이나 쓸 게 아니라 무조건 딸아이 잡아와서 수술부터 시켜야 합니다 딸아이의 평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당신 딸내미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자기 아이고 생명이고 등등등 엄청 어지럽다고 머리가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못 죽인다 어쩐다 이런 지랄 떠는 거지 아유 저러다가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려고요 여하튼 수술시킨 다음에 무조건 이사가세요 이름도 개명을 하든가 해서 흔적 다 지우시고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글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뭔가 행동을 하라고 이 아줌마야 참 그래 뭐 언제나 내 자식은 착하고 남의 자식은 못된 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빠한테 얘기를 한 부분부터가 좀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키운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아유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깜깜하네요 아무튼 쓰니 힘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